어? 와 나 가버리는 줄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시면 드림 스케치에게 덜 매운 불닭볶음면을 사주실 수 있습니다 음 매운데 먹을만 합니다 플레이 해보셨나요? 저 아직 한번도 플레이 안해봄 이제 첫판입니다 이제 첫판 갑시다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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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하하 아 진짜 아까 아까 1등 했어야 되는데 아아 1등 했어야 되는데 ㅅ 어 허어어어어 Defense 아으어어어 아아아아olic 병 değil 아아아아 아 아 주말 1등 못 했어 아이좨똥 같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씨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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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earthquakes 아아아아아아 Joanna 진력볶음 sẽ어 Aww bang 아 그리고 일본도 아니어 가지고 벽 안 벦혀 아아 이거 개 열맞아 진짜 진짜 한 4, 5번 안 뺏기면 진짜 개혈 받아요 어떻게 그 반반 확률을 50, 50, 50, 50을 뛰어넘느냐고 아 이거 사람이네요 아이 왜 사람 아니네요 님! 저랑 너라연! 사 고수다 이거 고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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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왜 이게 안 싸진다고? 아이고 씨 아 잡았다 아 진짜 샷건 개 못들어 진짜 어? 와아! 나 가버리는 줄 따뿅 오이 씨 깜짝이야 아 씨 킬은 뺏기고 싶지 않은데 아 망한 것 같은데 저 로켓 가지고 있는데? 빠이빠이 우와 잡았다 이씨 우와 잡았다 와 잡았다 와 잡 속좋은 뺏기고 싶어 가야 잡았다 Sequenta 울몸 네? 왜 떨어져? 아 윈도우클 울렸나? 올라야만 으 каких 와 나 갈뻔했다 윈도우킴 눌렀다 지금 선생님 놀러왔어요 아프다 아파 어이씨 그 다음에 컷 어딨나요 야 다행히 정글은 아니야 일단 내가 익숙한 지형이야 이것만으로도 편해져 어 선생님 그 얌전히 죽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계속 쏴아 쏴아라 쏴아라 초보자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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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뷰럼 신하드럼 사용 한번도 안했어 샛빙이야 샛빙 신하드럼 3탄총 당근에 팝니다 미사용 나 이거 왜 얻은거임 성 위에거나 이런거 아니야 라라라라라라 선생님 어디 미사용 아저씨 4일만에 1등했다 나도 진짜 나이들었나 봐요 GG